포천시 화연면에서 열무 농업을 하고 있는 약 30년 경력을 갖고 있는 김계준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물도 좋고요. 또 공기도 좋고 우리 지역에 장목방이 잘 결성이 돼 있습니다. 열무 장목 관원들이 정보 교환도 나누고 기술 교류도 해가지고 품질이 좋은 열무를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남쪽 지방보다 2도, 3도 정도 낮다 보니까 차례의 기후 환경이 좋습니다. 저희는 어린 열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린 열무는 21에서 24일 사이에 수확을 합니다. 아삭하고 부드럽고 길이가 약 22에서 25cm 안쪽입니다. 사실 또 제가 제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시어머니께서 제일 유일하게 여름마다 부탁드리는 게 열무김치예요. 열무는 제일 맛있지. 허니가 좋아하면 담가줘야지 해서 있으신 안 먹어도 저를 위해서 담가주시는 게 열무김치입니다. 열무 얼마 안 남았어. 저 마스 다 밭에서 재료를 따서 직접 담가주신 거 같아요. 열무 기운으로 처음 비비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김치 너무 맛있어요. 김치 너무 맛있죠? 열무국수 비빔국수. 아우 말해 뭐해. 열무랑 또 얼굴형이 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직접 쓰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사실 또 제가 왜 호영오빠를 왜 픽했냐. 세 번 다 이기셨어요. 어머 이거 최다 우승자야. 고성의 꽃새우. 꽃새우. 세람의 초당옥수수. 초당옥수수. 미니바모바. 호영아 씨는 몇 승? 무승. 무승. 아 오늘 불안한데? 아니 저기. 아니 뭐 멘트는 엄청 재밌게 열심히 치는데. 그 마지막에 갔다 온 것도 진 거 알고 계시죠? 소식 몰랐다가. 아니 졌는데 그거 아슬아슬하게 졌다더라고. 이게 점점 제가 이 랜선 장터의 그 판매 방식에 대해서 좀 깨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진 거예요? 진성. 진성 형이 지금 졌어요. 우리는 판매 목적도 사실 30%는 되지 않습니까? 판매 목적이 100%거든요. 아냐 아냐 아냐. 37개. 자 이렇게 해서 수제배가 왔는 거 있대요. 자 이렇게 해서 수제배가 왔는 거 있대요. 예. 자기 요리 교실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사람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선생님. 네. 댓글 거리지 마. 그리워. 네 어쨌든 오늘 제가 너무나 픽하고 사랑하는 최애 오빠들과 최애 음식 열무. 오늘 제대로 한번 바라봅시다. 자 갑시다. 열무 열무. 파이팅. 파이팅. 열무를 띄워줍시다. 열무를 띄워줍시다 오빠. 아 근데 진짜. 아 근데 진짜. 아 근데 진짜. 아 근데 진짜.